.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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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레벨업 빨리 시켜주겠다고요? 마인맨이 있어가지고 이거 위험한데? 와 다행이다 뺏기는 줄 알았네 오케이 진화 이제 드시면 됩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맡기는구나 아 안되겠다 마인맨이 약간 위험합니다 지금 정확히 알자 아래쪽 다 잡았죠? 한마디 떼고 다 잡았죠? 파괴 연설 쪽으로 갈 건가 보구나? 좋아 아래쪽 지금 좋습니다 아래쪽 좋아요 우리는 위에서 수비만 하면 되거든 내가 먹었거든 내가 먹었거든 그렇지 아래쪽 아래쪽에서 2등만 뽑아주면 되거든 아깝다 입으로 스피드 안 썼습니다 굿 됐어 내가 여기 지키고만 있으면 돼 일로와 먹고 싶지? 하나 둘 셋 넷 다 다 저쪽으로 갔네 다 가운데로 가있으면은 여기 누가 지키나? 우리 전투 민족이라고 잘한다고 누가 지키나 여기는 어? 여긴 누가 지키냐고 어? 아싸 위에는 나 혼자 지키면 된다 충분해 됐어 충분해 배워먹고 견제만 해주면 되거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VIP님 안녕하세요 진짜 레벨 8 됐고 이상했고 또 지나만 안 시키면 돼 지금 아마 위에 올인칠 수도 있기때문에 여기 여기있어 왔다 그렇지 우리는 버텨주기만 하면 되거든 굳이 무리할 필요 없거든 버텨주기만 하면 되거든 자 늦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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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잡힐까요 제발 잡았다 와 됐다 다 잡는다 다 잡는다 다 잡는다 이게 바로 전투다 인마 알겠냐 마음에 깨겨나라 이게 바로 전투라고 이게 바로 전투다 알겠냐 알겠냐 됐죠 충분히 잘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이 비니까 아래쪽을 또 공략을 하겠지 그러면은 아래쪽 한 명 오는 거를 내가 잘 잡아주는 우와 아니 뭐야 우리는 방어 태세를 갖추면 됩니다 임전 태세 자 와봐 먹고 싶지 먹어봐 일로와 위쪽에는 사람 많으니까 아래쪽으로 오르는게 좋을거야 와봐 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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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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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게 인마 자 전투민족한테 불가능은 없다 자 욕심부리지마 라프라스 그렇지 아주 좋아요 흐름은 아쉽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니 쪘는데 쪘는데 야 스턴이 엄청 걸리네 쪘어 이거 분위기 반전되는데 아쉽다 안써도 반전은 되겠지만 자 자 우린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위쪽으로 갑니다 근데 유나이타 안썼던거 여기서 쓰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거 먹어주고 빠져주고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때려주고 됐고 잡아주고 이렇게 한번 잡아준 다음에 유나이트 한번 쪄주면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은 이렇게 세명이 한번에 인사 아야 아프다 하지만 여기 밀어주면 모든게 끝 모든게 끝납니다 이제 밀어주면 밀어지기만 하면 끝나는데 밀어질까 안 밀어진다 빠져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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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어진다 된장 잘하잖아 바로 위로 올라오겠지 그럼 바로 위로 가준다 바로 트위스트 한번 숨어주면서 오겠지 안올리가 없어 안온다고? 오잖아 봐봐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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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맛있어 보였지 오겠죠 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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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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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못했다 이건 예상 못했다 아아 그렇지 여기 양념 뿌려준거 제대로 뒤잡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요 와우 와우 호우 짜릿해 자 저 뮤츠 샴푸트 내외 못잡아 같이 가지 됐고 아 근데 궁이 궁이 애매한데 나 위에있다 일단 분명히 먹으러 갈거야 오 뒤졌다고 저거를? 좋은데?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거기서 당하고 당하고있으면 안되는데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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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유나이트 유나이트 찰때까지 가만히 있길래 했더리만 때리지 때리면 너네가 손해야 지금 때리면 너네가 손해야 지금 살아있는 사람 몇명인데 그렇지 그렇지 때려봐 때려봐 에너지하고있어 이제 너한테 이제 희망은 없어 빵 됐어 린치 기만하면 돼 아 밍란형님 왜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시고 오셔야지 칠턱새끼 얼른 해줘요 마판인데 기분좋게 마판으로 안 내린다고? 어머나 이제 우리 레코잡 레코잡 우리 뭐 안 지켜도 되잖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전투만 잘해줘가지고 얘네 골만 못났게 해주면 되지 뭐 끝 아니 나 위에 갔었는데 왜 아래로 나가냐고 오우 못났죠 시합 종료 이겼어요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다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압도적 승리로 이겼습니다 7교시에 졸았어요 정홍이 무심 travuit 거기에 퍽퍽 신곡 Setathlet 신곡 Setathl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